남편의 유전적 자식 따라서 여자가 배란기에 남편과의 섹스를 회피한다는 말은 결혼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설명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퐁퐁남을 언급했습니다. 남편이 열등한 경우에 아내가 배란기일 때 남편과의 섹스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월성과 열등성의 기준을 설정할 때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자가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채집사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남편이 열등할수록 좋은 유전자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 남편의 유전자로 임신하면 열등한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우월한 외관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하는 것이 좋은 유전자를 얻는다는 차원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남편이 아내와 그 자식을 별로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섹스를 충분히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배란기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배란기가 언제인지 남편이 정확히 안다면 그 기간에 아내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면서 아내와 섹스를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배란기를 열등한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생리적 자원을 쓰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배란을 어느 정도는 은폐해서 남편이 배란기를 정확히 알아내기 힘들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자가 배란기가 아닐 때는 남편과 섹스를 꽤나 많이 하고 배란기일 때는 남편과의 섹스를 되도록 회피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배란기일 때는 남편 몰래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 기를 씁니다.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여자가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배란기에 대한 정보 전쟁과 외도에 대한 정보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번식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시사회 기준으로 남편이 열등하다고 평가될 만한 경우에는 아내가 배란기일 때 남편에게 덜 끌린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더 시비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열등한 남편을 둔 아내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배란기일 때 남편과의 섹스를 회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아이디어를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두통이 있다면서 남편의 섹스 요구를 거부하는 장면이 드라마나 유머에 종종 나옵니다. 여자가 배란기의 남편과 섹스를 하지 않기 위해 통증을 느끼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통증을 일종의 자기기만이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우월한 경우보다 열등한 경우에 여자가 배란기에 정체불명의 통증을 더 많이 느낄 겁니다. 또한 잘생긴 테니스 코치와 단둘이 있을 때보다 풍풍남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통증을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진화심리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화심리학은 참신한 가설을 제시하지 못하고 식상한 가설들만 제시한다고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대중의 상식을 진화심리학 가설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원래 모성애가 구성애보다 강하다는 상식을 모성애가 구성애보다 강하도록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가설로 포장하고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강하다는 상식을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강하도록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가설로 포장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배란주기에 따라 변화는 여자의 심리와 관련하여 진화심리학자들이 온갖 가설들을 제시했는데 진화심리학 이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참신한 가설들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논문들에 나오는 가설과 제가 추가한 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식상해 보이는 가설들을 과학적으로 잘 검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전문가의 눈에 식상해 보이는 가설 속에 흥미로운 이론적 실증적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참신한 가설을 제시해서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진화심리학의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원시사회 기준으로 열등한 남편을 둔 아내가 자발적으로 월경주기법을 통해 배란기를 알아내서 그때 집중적으로 섹스를 한다고 합시다. 이것이 위에서 제시한 가설과 충돌하는 걸까요? 한편으로 여자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려고 의식적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배란기에 집중적으로 섹스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바람을 피우도록 만드는 선천적 심리기제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배란기가 되면 왠지 남편하고는 섹스를 하기 싫어집니다.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정보처리가 한 여자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뇌가 수학체계처럼 일사불란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남자는 야동 화면을 뚫고 들어가서 포로노 여배우를 임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야동이 없었던 시절에 진화한 남자의 발기기제와 쿠퍼액기제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야동을 보면 텐트가 상승하고 쿠퍼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의 발기는 짤짤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때 동원되는 손이나 온하우를 위해 쿠퍼액을 조절할 정도로 남자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해야 할 겁니다. 설거지론에 따르면 여자는 돈은 잘 벌지만 키도 작고 싸움도 못하고 깡도 없는 퐁퐁남에게 성적 매력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 남자는 원시사회 기준으로 열등한 남자였을 겁니다. 그런 남편을 둔 여자에게 부부간 섹스는 남편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도록 만들기 위한 의무 방어전일 뿐입니다. 이것은 레드필에서 말하는 트랜섹셔널 섹스에 해당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레드필에서 말하는 펠리데이셔널 섹스에 해당합니다. 배란기를 어느 정도 은폐할 수 있다면 그나마 그 의무 방어전도 배란기가 아닌 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여자가 그렇게 진화했으며 현대사회에도 그런 성생활 패턴을 보인다면 그리고 이것을 퐁퐁남이 알게 된다면 대단히 서럽거나 열받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콘돔과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바람을 피울 때는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여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남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내의 자식이 남자 자신의 유전적 자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남자의 서러움과 분노가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콘돔과 유전자 검사가 있는 환경에서 진화한 기간은 아주 짧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콘돔과 유전자 검사